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스파키민 입니다 저번 아깝나이트 PC버전 노멀 모드로 1화 영상을 제 유튜브 스파키민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요 이번에 2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배트모빌을 전편에서는 전 영상에서는 배트모빌을 처음 운전해가지고 스퀘어 크로우 똘마니 하나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거기서 얻어낸 정보까지 거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그 이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오늘 밤 그 다음의 운명은 오직 한 사람에게 날렸어 로딩이 꽤 빠른편이에요 SSSSD에 설치를 하진 않았는데 D드라이브에 설치했는데 로딩이 미림편은 아닙니다 FRIKIN BAT FRIKIN BAT 자 이제 뭐야 어 일단은 마우스 맞춰서 이쪽이네요 이거 스킬을 강했어 이게 스킬을 어떻게 보는거야 여기서 보는거구나 W 업그레이드 웨인테크 웨인 브루스 웨인이죠 배트맨 이름이 웨인이 이제 성 웨인테크 아버지가 물려준 그 이제 기업 이름 오 이거 보자 이거 슈퍼빌런을 추적하여 체포하면은 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제 금방 얻을 수 있나본데 내가 지금 포인트가 없네요 그러면 서브 미션도 좀 하라는 건데 어차피 유튜브 올라가는 영상은 이거 노가다 영상 올리진 않을거고 음 이 노가다 영상 제가 따로 하는게 낫겠어 그렇지만 웨인테크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한가지는 하겠습니다 지금 뭐 찍을 수 있는게 없네요 포인트가 우측 산단에 이거 지금 처음 보는건데 음 연막탄 도구 배트수트 전투 자 그러면 어 저 느낌표로 가는 대신에 좀 누굴 체포해야 된다는건데 지금 뭐 체포할 수 있는 뭐가 없는거 같네요 어 그냥 스퀘어크로우 아지트 조사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쪽으로 슝 으음 으쌰 이거 두드러워 야 아 아 뭔가 있네요 얘네 잡아야되나 인병대 해리 Pumply 내 생각이야? 그냥 웃지 않았다 웃지 않았다 you guys know I was going against the orders you saw him? 네, close up he's done something to his face, hasn't he? he's taking a knife and cut chunks out of it rumor is he got his face torn up by some freak called killer crock really? let's deliver it to me yeah, well, I guess he figured he should look the part you know, because they're crazy 포즌 아이비가 저기있나보네 프레이트 야 이거 한글 해석 되게 기가마치게 잘한거 보소 파멜라 아이슬리 스토리를 웬만하면 다 볼게요 영상에서 담을 수 있도록 할게요 너네가 다 그물을 만들었잖아 오버나 아치키가 뭐야 포즌 아이비한테 쓰는건가 저 테크다운 할게요 자 일단 바깥에 있는 놈들을 상대하지 말고 으쌰 와 지금 연막패스인거야 내가 오른쪽 키 눌러서 자 던져서 때리구요 지금 돌진하는 놈은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날려버렸어요 하단차기 하구요 와 화려하다 저렇게 몸놀린 빠라냐 자 일단은 여기다 해결했고 잠깐만 뭐 볼거 없나 뭐 리들어 트로피 같은거는 없는건가 어디있는지 알수가 없으니 일단 여기 한번 가보자 이거 예전에 게임 출시 전에 트레일러 영상이 나왔던 장면이죠 배드맨 배드맨 이거 어쩌지 이거 어쩌지 아 근데 포즌 아이비가 좀 아주마 같다 몸맨은 좋은데 너무 서양인 그런 서양 미녀 느낌 아 가스를 뿌려버려가지고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린 다음에 그냥 머리를 찍어버렸네 어우 이 여자 피부봐 야 너 어우 똥배 무서워 아니구나 저정도 지방이 있는거죠 스케어크로우가 넌 헬로 말해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모든 플랜이 가텀에 가텀에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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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있었어 펭귄 투페이스 리들러 가여운 하리 스케어크로우가 약간 쫓고 죽고나서 나온 감정이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내 계획은 성공할 수 없어 어 공포가스가 포이즌 아이비한테는 안통한다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베트민 어 투맨이 적어가지고 강하지는 않을 것 같은 역시 아는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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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형적인 서양 미녀에요 얼굴 좀 광대쪽 광대쪽 크고 아줌마가고 아 이씨은 괜찮나 니네 뭐니야 어? 뭐야 여기서 어떻게 하는거야? 아 이걸 눌러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이거 제가 조정하는건 아니네요 어 오 내가 이제는 지금 제가 조정하네요 온격제요 행이동 어딨어? 어딨어? 어디로 가야돼? 아 배트민 저기있네요 아 이게 횡으로만 되네 앞 어 배트민 여기있고 이제 어떻게 해야돼 여기서 어디 쏘네요 어 어 마우스 휠 와 연출을 죽이는데 어디 쏘는겨 어 피하고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어 행이동해서 피하면서 라인 생기면은 저 어 라인 생기면 피해야지 됐나? 하나 더 있네 지도를 보면 아 아 아 어 어 그치 나이스 연출을 죽인다 뻥 터질때 나오는 저 파편 또 있나? 어 야 원격소정 파크맨이 없는데도 저거 뭐야 얌전하게 다네 야 이런거는 만들려면 참 돈이 얼마나 들까요? 횡이 아 이게 오른쪽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발칸포 누르고 있으면 횡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네요 이렇게 뻥 가운데 마우스 휠 버튼 누르고 있으면은 누른 뻥 뻥 이렇게 좀 딜레이가 있지만 이거는 왼쪽 키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제 누르는 걸 빼면은 이렇게 어 뭐야 어디야 이쪽이구나 운전이 어려우면 횡이동을 좀 해도 될까 어 이렇게 어 이게 뭐야 에너지 진단 프로그램 훈련알료 어 이게 뭐야 도전 시작 베트무비도 어마어마한 위력을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훈련이네요 꼭 해야되는건가 해보자 어이구야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오른쪽 키를 계속 길게 누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제한이 있구나 저 파란색으로는 못 넘어가겠지 어 아 이거 뭐야 얘네 공격도 안해 뻥 이렇게 아 이거는 연습 모드 같은 거구나 아 아 1번 아 오른쪽 키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1번을 누르면 유도미사일 나가네 유도미사일을 레벨 2로 충전하고 동시에 표정 4개를 파괴해라 어 그래? 그러면 이거 유도미사일을 쏠 아 아 유도미사일 쏘는거는 이렇게 계속 공격하다보면 생기나보구나 아 그러네요 지금 왼쪽에 그 어 유도미사일 충전되네요 그러면 레벨 2까지 가려면 얘네를 계속 오른쪽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 버튼 계속 눌러서 채워야죠 오 이거 유도미사일 레벨 2 올리려면 좀 오래 걸린다 됐다 1111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자 여기서 해볼게요 1111 하나 둘 셋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하는거구나 두 표정 밖에 안되나 표정 4개를 동시에 파괴하라고? 오 이제 3단계네요 이제는 공격을 하려나봐 공격을 할건가봐요 그렇지 어디있냐 아 가려졌다 피하고 그러면 루도미사일 레벨 4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돼 어? 뭐야 안됐어? 아이 이런 4개를 한꺼번에 터뜨리라는데 루도미사일 4개 주리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표정을 한번에 4개를 얻어 하라는거야 이렇게 해서 어 됐어 됐다 어 어 한대 맞고 4개를 한꺼번에 터뜨렸어요 어 자 도전 다시 하기 말고 이제 ASC 누르지 말고 엔터 어 이 튜토리얼을 할 때마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포인트 하나는 얻었네요 자 이제 가야겠죠? 아주 강아지가 막 짓고 난리난다 이게 드리프트가 어려우면은 오른쪽 킬 길 길게 누르고 있어서 이게 순간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딜레이가 생기겠죠? 운전이 쉽지가 않다 모든 천장이 얘기하네요 이쪽을 사표를 따라서 어 어 어 뭐야 이렇게 많아 야 실장이다 그게 터뜨리고요 어 왜 안 돼 아 잠깐만 그치 그치 됐어 이게 이동이사 부엉 다 달려버려 이사를 한 벚꽃도 없나봐 피해를 입었네요 아 전투로 좋다 이게 지루한 전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레트 무비를 하도 많이 사용하다고 자 IV를 데려가야되네요 하우슬라이드 누르고 있습니다 시점 변경 아 2인칭으로 되네 지케이처럼 하우슬라이드를 잘 이용하면 되겠네 하우슬라이드 하우슬라이드 프리즈너 디텍션 죄수 구금시설 깜빵 구치소 공포가스 민병대 애들한테서 얻은거 하우슬라이드 포이즈너 아이디 되게 양전하게 있네 운전 내가 스스로 배웠어 잠만 말고 따라와 프리즈너 디텐션 아 디텍션이 디텐션 홀딩셀스 구치하는 구치소죠 저거 감금 여기 깜빵 홀딩셀스 스케어크로우가 널 고깃랑이로 만들꺼야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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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야? 아 캐시만 보면 맷 으으음 아 이런게 생각나네 아 캐시 과금 런은 무조건 짝 먹고 무과금 런은 과금 럴을 이길수없는 흐흨흨흨 흐흨 온라인 게임들 캐시를 질러야지만이 짱을 먹는 그런 게임이 많죠 자 포이즌 아이비에 말걸기 스페이스 한번만 더 말 걸어볼까? 똑같은 말만 계속하네요 바이오 해저드 화학적인 그런 위험 시큐어 트윗먼트 안전 그 치료 여길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거 우리와 베트맨 뿐이야 이래 제가 연금 깎였다고 경찰은 연금 안 깎았지 모르겠다 공무원 연금 개혁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대화는 아닌 것 같네요 탭키를 눌러서 GC 고담 시티 폴리스 디팔트먼트 약자 하죠 GCPD 최고 보안 유치자 스퀘어 크로우 저지 자 어디 보자 맞은 걸까 프로토콜 10 프로토콜 10 사건 이유로는 스웨이브스 경과 들어가 디스 이름이 다 있네 뭐 총 일반 총 쓰지도 않으니까 자 어디로 가야 되냐 커뮤니케이션 룸이 있는데 나가는 건가 문 열기 뭐 하는데 통신실 말을 좀 걸어봐야 되나 오 여잔데 약간 중국 삘을 느껴시네요 별 말이 없네요 자 탭킷 눌러서 찾아보죠 출구가 저쪽이니까 노란색 주황색이 문 열릴 수 있다라는 문 오픈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왼쪽으로 틀어서 나가면 되겠네요 여긴가 뭐야 어 이거 저 강제 이벤트 하여튼 이때 가리들이란 캐시 소방대원들 연락이 끊겼다 소방대원들은 뭐가 죄야 끔찍하여 하다고 미애기야 살인사건 리들러 아 저 리들러 트로피 저거 얻는 거 이게 전통인데 이 게임 시리즈에 저걸 240 몇 개를 모아야 진 엔딩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벤트 몇 개예요 고단 남부 서부를 수색하고 있다 자 그럼 임무 선택을 해야겠죠 V버튼 눌러볼게요 임무 선택 슈퍼빌런이나 임무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슈퍼빌런이 그거잖아 할 때마다 해결할 때마다 포인트 스킬 포인트 스킬 포인트 주는거 확인 자 뭐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아니 아론 캐시 이거 뭐야 아 이거 서브 미션 같은 거네 어 뭘 먼저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이제 메인 이게 메인이네요 이게 메인 근데 서브도 좀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야 훼손된 시체를 조사하십시오 완전 범죄 이런 오픈월드 서브 미션 많은 게임들은 영상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게 이런 건 제가 혼자 하고 메인만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어스시 크릴디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일단은 이런 거를 서브 미션을 선행적으로 하지 않고 메인 미션을 하면 나중에 고생을 하니까 지금 또 이 영상은 또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이니까 또 노가다를 할 수는 없고 일단 뭐 음 2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배트모빌을 사용하는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걸 알았고 그러고 보니까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네 아이비 구추라고 이거 저기 구해내가지고 가둬놓고 배트모빌 연습하고 그렇게 하는데 벌써 시간이 24분이나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3화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